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3차 바벨론 포로 이후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애국행을 결정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중부기도를 요청합니다. 둘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부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애국으로 가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입니다. 셋째, 결국 요한안과 군주의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루까지 데리고 애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내려간 나쁜 무화과 나무인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다섯째, 예레미야 선지자와 끝까지 동행한 바루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16일 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주의관과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적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주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번양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구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국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국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국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레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하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너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레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여급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네부가네살로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예급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예급 신들의 신당들을 불리리리라 네부가네살에 그들을 불사리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먹자가 그의 몸에 웃을 두름같이 예급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예급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예급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4장 예급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밑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도로수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업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호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므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칙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혼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국당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국당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국당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국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수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국당 바도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물이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왕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왕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왕께 범죄하였으며 여왕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왕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국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왕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왕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국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왕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국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국당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막아여 멸절되리라 그런적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국당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국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왕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네부가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국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 김 넷째 해에 네레야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왕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왕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파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역사적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남유다 백성들로 인해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곁에 끝까지 함께한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룩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행하면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 눈물, 아픔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아닌 고통과 슬픔의 길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재앙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간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룩의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스라엘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